다리 또하도디 네? 지금 어디 가요? 우리 여기 귤 짜는 데에요 우리는 지금 호캉스가 잖아요 네 호캉스가 뭐예요? 귤 짜는 데 귤 짜는 데 호캉스가 안 돼 귤 밖에 몰라? 우리가 오늘 휴가를 제대로 못 즐겨서 제주도를 쉬러 가는 거잖아 맞아요 호텔 가는 거잖아 호텔 아빠랑 가서 재밌게 놀아보자 응 알았지? 응 응 맞아 맞아 제주도 와서 봐요 국내에서 도착 우리 여기 왔었잖아 맞아 맞아 기억나요? 하루방 제주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잘 잤다 여기 제주도 왔네 얘들아 잘 잤어요? 네 우와 여기 제주도에요 오늘의 진짜 열정은 응? 우리의 진짜 열정은 오늘부터야 하늘을 봐 우와 하늘을 봐 하늘을 봐 얘들아 하늘 얼마나 예쁜지 봐봐 야 농구 자산 못 드겠어요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하늘 봐 너무 예뻐 어? 우리가 호캉스 하러 왔지 응? 여기가 바로 호텔이야 저기 앞에 보여? 응 보여 봐봐 우와 여기가 우리가 볼 호텔입니다 여기가 뭐 잠들 곳이야? 응 잠들 곳이야 하하하하 좀 무섭다 자 너무 예쁘다 제주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서울은 지금 춥던데 여긴 되게 안 춥네 한번 가볼까? 레츠 고 오우 가보자 뜨거워 얘들아 우리가 체크인지는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구경하고 구경부터 하는 거 어때? 얘들아 여기 봐봐 저기 뭐 있나 봐봐 헉? 저거 뭐야?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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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거 아니야? 바람개비 아니야? 맞아 풍참 어? 풍참 뭐라고? 풍참 풍참 풍참? 풍참 아니야? 풍참 우와 저희 한번 가볼까 우리? 가보자 풍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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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멋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이리 와봐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여기서 골라서 올라갈 수가 있대 어? 어떤 걸 고를 거예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손으로 하면 안돼 우와 초코다 너무 쉽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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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느려 계란 짱만 계란 짱만 아 느려 계란 계란 우와 저 배는 뭐 잡는 걸까? 물고기 잡는 거야 응? 우리가 아까 봐도 풍차 있지? 응 거기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야 응? 물렀지 여기에서 케이크 먹방을 하는 거야 케이크 먹방은 아니고 이게 바다를 보면서 케이크를 먹는 거지 아빠야 안 먹어 응 아 착해 야 이빨 봐 안 입에 똥 너라고 있지 너라고 있지 너라고 있지 나 먹고 해 왜 이 다물으면 나 얘기해 하하하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다물어 파란색이야 아빠 저기 파인애플이 있어요 파인애플이야? 이건 파인애플이 아니야 이건 야자수일걸? 야자수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 뭐 하세요 어 할머니 이게 무슨 돌인지 알아요? 어? 이거는 이건 뒷나라 돌이야 이거는 현무암이라고 하는 거야 응? 이것만 가봐야 돼 제주도에서만 나는 돌이야 우리나라도 이 돌 있잖아 여기가 우리나라야 왜 여기가? 응 여기 어딘 줄 알고 있는 거야? 여기 우리 비행기 타고 왔잖아 비행기 타고 왔으면 우리나라 아니야? 응 그래 우리나라 아니라고 해 자 빨리 어 간다 수지 빨리 간다 열차가 수지야 저기 집 봐봐 예쁘다 우와 가야지 저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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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다 신발 벗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와 짱이다 신발 벗고 신발 벗고 들어가요 네 신발 벗고 들어가요 우와 신발 벗고 우와 엄마야 수영장이에요 빨리 들어가요 우와 수영장 잼 우와 여기 살돈 맛이야 여기가 이제 살 것이야? 그랬으면 좋겠다 나 양념 봐줘야 돼 쥬쥬는? 쥬쥬 자 갑니다 쥬쥬 어? 올뜨리도 최초 도전 최초 도전 긴장했어 이리 와 아빠한테 와봐 하나 둘 하나 둘 어? 뒤로하고 뒤로하고 있잖아 발레, 물속에서 발레에요 다시 한 번 우리 쥬아 물속에서 발레에요 어?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해 얘들아 엄청 추운거 같은데 그만 할까? 아니 따뜻하잖아 그리고 더 놀고싶어 놀고싶어 너네끼들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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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공룡 야 저희 산책하러 갈거에요 산책하러 갈거에요? 네 탄게 뭐에요? 공룡이에요? 네 공룡 야 저희 공룡 타고 가요 산책도 정말 뜨끌하게 하네 다리에요 다리에요?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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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해침을 가야돼 산책하고 발식 쓸게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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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뻐라. 하나, 둘, 셋. 더 빨리 가자. 이리와! 더 빨리 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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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까꿍! 우리 아침도 먹었고, 잘 잤어요? 응. 우리 이제 어디 갈거에요? 굴따러. 굴따러? 귤. 귤? 귤 어떻게 따는건데? 응? 여기 가위로, 응. 신기한 가위로, 다 자른 나물통에다. 아, 그래? 그리고, 더 자른 나물통에다. 일단 가자! 어디야? 저기래. 저기. 저기. 저기래. 가자. 굴따러 가보자. 우리 앞에 하얀차 타고 갈거야. 여기 에이스라고 써져있는 차에 타면 되요. 응?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보고 가요. 뭐라고 써있어요? 에이스래요. 오, 에이스. 어? 응. 자, 타요. 길 따라왔어요. 길 따라왔어요? 네. 길이 엄청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딴게. 또아, 더 잘 딸 수 있어? 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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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둘 따라가는 장소인데, 이걸 타고 가는거야. 엄청 재밌겠다. 기차야. 자, 수아수진. 선생님한테 큰 소리로 출발이라고 해줘야지. 선생님 기분 좋아져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는거 알겠지? 하나 둘 셋.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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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할게요. 에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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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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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저기 올라갈거야. 우와. 저기야 봐봐. 올라간다. 우와. 우와. vistaicky. 우와. 재밌겠다. 어때요? 어때요? 무서워요? 하나 더 안 무섭죠? 우와. 윤광하다. 아 무서워요 하나 더 무섭지? 네 우와 산타씨 너무 재밌어요 돼지 안녕 어? 돼지 자 이제 여기 멈춰서 돼지 먹이주기 체험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돼지 밥주인데 왼쪽에 있는 폴로통으로 발 내딛어서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돼지야 돼지야 돼지 안녕 아기 돼지 아기 돼지 엄청 귀엽다 엄마 얘가 부서져 아빠 부서져 궁금한게 있어 얘네 돼지들은 왜 까만색일까? 돼지들은 원래 붕은색도 있어 근데 얘네 왜 빨.. 얘네 왜 까만색이야? 근데 원래 까만 돼지도 있어 맞아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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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돼지 속마음 어떠니? 자식이 지금 놀리나가지고 누른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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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많이 먹었니? 응? 야옹 많이 먹었니? 많이 먹었져요? shinwi 많이 먹었져요? 꿀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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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동물들 맘마 받아오래 저쪽은 잡고 가서 동물들 먹으면 선생님이 알려줄게 잘 갖고 있어 어떤 동물들이 어떤 밥 좋아하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이제 동물원 가는 거야 동물원 머리 조심하고 도와투지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네 이쪽으로 갈게요 네 네 선생님 우와 맛있다 자 말같이 생긴 동물이 있어요 말같이 생긴 동물이 있지만 사실 저 동물의 이름은 당나귀에요 뭐라고? 당나귀 당나귀에요 자 당나귀 밥 주는 법 알려줄게 여기 보면은 당나귀는 이런 풀을 먹어요 이런 풀 자 손으로 주기 무서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아요 손으로 줄 수 있어? 응 해볼래? 그럼 선생님 방법 알려줄게 풀을 이렇게 선생님처럼 손에 잡아 손에 잡아서 이렇게 손가락을 쫙 펴야 돼 쫙 펴고 입보다 밑에서 주세요 그러면은 입술로 가져가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랑 같이 하자 요거 내려놓고 자 한 명씩 해볼게 자 이렇게 올려놓고 손은 쫙 펴세요 그렇지 자 당나귀 맘마 먹어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그치? 나도야 먹는다 자 오 뺏긴다 일로와 자 일로 오세요 조금 뒤로 오세요 그렇지 자 뒤로 와서 오 너네 동물 진짜 좋아하는구나 무서워서 원래 애들 잘 못하는데 자 손을 쫙 펴세요 그렇지 자 손으로 자 앞으로 줄게 냠냠냠냠냠냠냠 아빠는 봐봐 엄마랑 지금 딸 먹으라고 지금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 너네 많이 먹어 아빠 배불러 이렇게 어? 하는 거야 누구 줄 거야? 아... 남모... 아기 주고 싶으면 선생님이 엄마 유인하고 있을게 엄마 유인하고... 어 지금 줘 지금 줘 그렇지 안 돼 안돼 엄마도 배고프대 또 하나 저기 아빠 주고 와 아빠 내가 아빠라서 그런지 좀 짠하자 아빠 주고 와 아빠 주자 널 받는다 엄마같아 아빠야 아빠 많이 먹고 힘 좀 내줘 통으로 줘 이렇게 억울하고 아빠 많이 먹어 들어오세요 괜찮아 천천히 지나가면 돼 천천히 지나가자 지나가자 토끼 안 나간다 그치? 천천히 가자 알겠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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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있는데로 조금 더 이쪽으로 올까 이렇게 자 자 토끼가 밥 먹을 때 어 얼굴 말고 등 만져봐 얼굴 말고 등 그렇지 부드럽지 우리 뚜지는 어느 색깔 토끼가 제일 이뻐요?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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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한번 볼까? 얘가 흰색인가? 예쁘지?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두 손으로 이렇게 예쁘게 감싸 안아주세요 애기 떨어뜨리면 안돼 그렇지 도망칠 수도 있어 싫어할 수도 있어 우와 귀엽다 귀여워 귀엽게 잡았어? 도망가려고 해 도망가려고 했다 선생님이 이제 귤 따는 방법 알려줄게요 여기 보면은 나무에 귤이 이렇게 열려 있을 거야 신기하다고 귤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가위를 가져가요 그럼 요번엔 뭐가 다쳐요? 손이 손이 다쳐요 그래서 항상 귤은 밑에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귤의 꼭지를 뾱 하고 자를 거야 뾱 하고 자랐더니 요만큼 또 남았어요 요것도 깔끔하게 이렇게 뾱 하고 또 잘라주세요 알겠지? 네 보여줘봐요 나도 땄어 봐봐요 오 예쁘다 하나 더 따야지 엄마한테 줘 엄마한테 도지두 잘 딴다 됐다 됐다 초록색 귤 사람들한테 먹이는 거야 그래 뭐라고? 초록색 귤 사람들한테 먹이는 거야? 너나 먹어 아빠는 노란색 귤 먹을 거야 왜? 초록귤도 얼른 먹어야지 우리도 초록귤 엄청 잘 먹는데 초록귤 너무 안 익은 거 아니야?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도 먹어야지 왜? 초록귤도 건강하니까 초록귤도 얼른 먹는 거야 아빠 지금 건강하잖아 응 근데 이왕이면 그냥 노란 귤을 따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여기 아름다운 귤이 엄청 많은데 노란 귤을 따볼까 이제 그래 이만큼 땄어요 우와 많이 땄다 잘 땄다 근데 너네가 딴 건 왠지 다 초록색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자 가보자 아빠 동굴이 귀신 귀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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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와 나 남미 넘길까 동굴이 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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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리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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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어 이런 빼 유리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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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미안해 아니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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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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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기침한 거야. 알았어, 알았어. 수아, 수지 오늘 재밌었어요? 네네, 저 재밌! 아,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수아, 먼저. 전 귤 따는 거 제일 재밌었어요. 귤 따는 게 제일 재밌었어? 100개 땄어요? 네. 아, 100개 땄구나. 수지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네. 동물 먹이주는 거. 동물 먹이주는 게 제일 재밌었어? 어떤 동물이 제일 밥 잘 먹었어? 저는... 토끼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쓰잼! 예쓰잼! 안녕! 안녕! 어디 가는 거예요? 큰 수영장! 뚜지는 지금 어디 가요? 왜 이래? 수영장! 수영장 가자, 오른쪽, 왼쪽으로 자. 가자. 푸가파파파파파파파파팩 Senior 수영 좋아해요? 네! 우와, 엄청 짱이다. 응? 장난 아닌데? 여기도 따뜻하려나, 물이? lace 이거 완전 방이인데? 어? 우와 이리와! 꼭 방방이 같아 방방이 애들아 애들아 우리 수영할까? 네! 네! 놀러 갈 준비됐어요? 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아.. 수영장 가기 전에 수영 받았어야 돼 수영 받아 찾았지? 그럼.. 잠깐만 여기 새 모자지? 개구리 모자 인싸템이야 여기야! 개구리 진짜 잘 어울린다 아빠가 왜 개구리 모자 샀는지 알아? 왜? 개구리처럼 수영 잘하라고 에? 저기로 먼저 가볼까? 개구리들 저기로 가보자 우와 따뜻해 오! 따뜻해 오! 짱인데? 응 개구리 네? 수영 잘해요? 네 두지개구리 여기 걸을 수도 있다 두지개구리 수영 잘해요? 네 너무 좋다 응 여기 계단에 앉아야지 나 계단에 앉았어 따뜻하지 잠깐 따뜻하지? 여덟아 아.. 넌 행복한 개구리야 꿀개굴개구리 노래 부른다 아기 사변지가 노래 부른다 아빠가 이걸 던지면 이걸 먼저 주워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알았죠? 자 던져볼게요 하나 둘 셋 야! 주워와요 주워왔어요? 네 다시 던져줄게 오! 저기 봐 우와 우와 분수야 저기 가보자 오빠 보자 아앗 아이iße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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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하핳 오는 생물이 있어 오는 생물이 있어 꼬마집사 얘들아 물놀이하고 오렌지일수 먹으니까 어때? 응? 좋아요 좋아요? 여기 물놀이 재밌었어요 오늘도? 네 배고파요 배고파? 응 밥 먹으러 갈까? 네 메뉴판 구경하고 가보자 뭐가 있어? 우와 뭐게? 생선이야 생선 어떤 생선인지 알아? 맞춰봐 맞춰야 먹을 수 있어 못 맞추면 돌아가야 돼 긴 생선 긴 동물 뭐가 있지? 아 뱀 뱀 아니야 큰일나 소위하지 뭐 물고기 물고기 자 이거는 갈치입니다 갈치 자 여기도 그림 있잖아 큰 그림 엄청 크지 응? 글찌 글찌가 아니고 갈치 갈치 응 갈치라고 너네가 좀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갈치 일단 여기서 왔으니까 밥을 먹어보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길이 손잡고 하면 참 이쁠텐데 응? 그렇지 아 이쁘다 소아야 저기 큰 문은 비밀장고라고 맞춰봐 비밀의 문이야 아 비밀의 문이야 저쪽은 소화수지가 들어가면 안 돼 어른들만 들어가는데 알았지? 이쪽으로 오세요 아 비밀장소 들어가 보고 싶다 맛있다 얘들아 이게 고구마죽이야? 여기도 문제 고구마죽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고구마 어 딩동댕 똑똑하다 우와아 이게 뭐야? 우와 생산이다 그거 봐 갈치 길이 봐 진짜 길이다 우와 뭐야 응? 뭐야 이렇게 큰 갈치는 처음 보는데 어? 맛있어 엄마가 맨날 시장가서 갈치라고 아주 그냥 처음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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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봐 엄청 먹을 수 엄청 많은데 네 갈치 손질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엄청 뜨겁다. 근데 같이 가시 손질 좀 도와드리고 있어. 아 원래 해지는 거예요? 네. 와 삼촌이가 이거 가시 다 발라주신 거야. 너 많이 배고팠지? 가시야. 가시 안 푸겼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갈치. 갈치를 먹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응. 우와 삼촌이 다 발라줘서 먹기 편하다 그치? 먹으면 돼 그냥 이거 찍어서. 갈치 아플 것 같은데. 갈치가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왜 먹어? 갈치가 아픈데 왜 먹어? 갈치 맛있다. 진짜 맛있어. 갈치는 왜 맛있지? 갈치 이제 없어 여기 없어. 아니 얘네 언니 어떻게 한 마루를 다 먹으냐? 먹으면 안 되겠지. 그치? 얘네 어떻게 이거 다 먹어? 맛있어서. 너네 저희 옆에서 삼촌 거 더 넣을까? 줘 봐봐. 아 너무 무서워. 여기 있는 갈치 누가 다 먹었어요? 저 이거에요. 갈치 왜 이렇게 잘 먹어? 우리가 다 먹었어. 우리가 다 먹었어. 오늘 먹었던 건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생선. 무슨 생선이야? 갈치. 갈치요? 갈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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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해야지. 잘 먹었습니다. 너네도 지금 수영하고 싶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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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춥지 않겠어? 응? 아 지금 물이 따뜻하긴 해. 여기가. 응? 수영장이. 몇 도냐 지금. 응? 33.8도야. 34도. 응? 아직 물 따뜻하긴 한데. 봐봐. 저기 풍차 봐봐. 응? 풍차 맛있어. 우리 저기 갔는데. 우리 저기 갔었지? 응. 그럼 이건 마법염이에요. 우리 과연 이곳에 계세요. 여기 가요. 잘가요. 우리 우리 홈스 끝!! 응. 우리 우리 어머니가 잡으라고 했잖아. 고마워!